타임라인 정보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의 여러분들 대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AI 타임즈의 가장 탑 뉴스입니다. 노트북 LM, 구글의 대표 AI 히트작대나 유튜브 오디오 파일 추가를 업데이트했다. 큰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며칠 전에 소개됐던 릴리스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보기 전에 그냥 썬머리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많이 보도가 됐네요. 며칠 사이에. 지금입니다. 지금 막 보도가 많이 됐네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괜찮네요. 구글 노트북 LM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려면 구글에 들어가서 노트북 북 LM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노트로 알려진 겁니다. 이제 원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요약을 여기 보시면은 구글 들어가시면은 노트북 LM이라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노트북 LM을 실행하는 것. 노트북 LM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화면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들 노트북 LM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 화면이 이런 게 나오죠. 새 노트북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유튜브에 주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약하려고 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신문의 이름 기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걸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요약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이 한 번 보시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우크라이나의 드론 아주 정의 파일럿 이런 다윈. 이것을 이제 며칠 전에 다윈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에이스가 비밀 벙커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취재한 21분짜리 영상인 겁니다. 그럼 이 영상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노트북 LM의 소스로 업로드할 유튜브 URL을 붙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윈의 전쟁. 우크라이나 최고 FPV 드론 조정사의 비밀 뱅크 내부. 비디오에서 발췌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FPV 드론을 활용한 전투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드론 제작에 참여해 전쟁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드론 조정사들이 전투 중 경험하는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 전쟁의 고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약에다가 더 상시한 내용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타임라인을 누르면 됩니다. 타임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상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윈의 하루 이렇게 거의 유튜브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약이 딱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내용들이 어떤 건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약품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당국에서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중국으로 옮겨가지고 아마 필밀이라는 그런 제품의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약간의 중독성이 있고 하니까 아마 미국의 당국에서 거부를 했겠죠. 기사가 아주 깁니다. 기사가. 영어 기사가. 이 영어 기사가 길기 때문에 이 기사 이름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여러분들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는 단글로비라는 회사의 운영 방식이 그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HDHD 치료제인 아데라를 처방하는 텔레헬스 스타업으로 중국의 핵심 운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 글로벌은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고 199달러의 진로비와 매달 79달러의 처방전 갱신 비용을 받습니다. 아마 이게 주의결핍적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의료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긴 영어 기사를 읽은 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기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 여러분들 노트북 LM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요약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노트북 LM 그러니까 이 실방송을 계속 진행하면 어마어마하게 시대 변화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있어 여러분들 계속 좀 이렇게 역동적일 거 아닙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구글 노트북 LM이 공급하는 또 다른 여러분 대단한 기술이 가상 팝캐스트를 제공한 겁니다.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연구 논문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여러분들 팝캐스트를 그냥 AI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으면 관련된 그런 학습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그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이 학습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학습 내용은 어떤 집으로 대화하는지